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이제 여름쯤에 특강이에요. 특강. 짧고 임팩트하게 해서 여러분이 쭉 그동안 3월부터 탑원 상위권 과정을 진행했던 독해 이론 일반 과정을 진행했던 딱 중간 시점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특강이 딱 올 1년 커리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기출에 정말 괜찮은 기출, 난이도 있는 기출. 그래서 레벨업이야. 그걸 랜덤으로 해서 여러분의 그동안의 탑원, 투 또는 독해 이론 또는 독해 응용 그 배움 과정을 얼마나 잘 채워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 근데 그게 이제 제목이 숲의 모습 중간 점검이야. 단지 레벨업.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건 과정이 중요해. 여기 강좌에 들어가는 이 컨텐츠도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도 절반만큼 중요한 거야. 기존의 저 강의는 우리 종합반 교재에서 기출만 제가 골라 골라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어요. 탑3까지. 근데 이 강의는 제가 발췌한 자료야. 그리고 역대 기출 중에 진짜 괜찮은 것만.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 첫 시간만 우리 인강 분들은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학원 강의가 아니 여기 인강 강의가 오픈이 되려면 강좌를 찍어야 돼. 근데 이게 형강이 형강에서 찍을 때 첫 주를 시험만 봐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주 때 해설이 들어가. 그러니까 오픈이 되면 여러분의 해설 강의 이때부터. 그럼 이때 이제 제가 첨부 파일을 올리겠지. 근데 이제 형강생들은 여기서 이미 시험을 보고 일주일 뒤에 해설 강의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렸으면 오픈이 딱 되는 순간 진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딱 4주 분량밖에 안 되니까 일단 시험을 다운받아서 봐. 하프 모의고사니까 대략 20년 문제야. 순수 독해 문제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격주 단위로 제가 해설 강의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주 때 해설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 때는 또 시험을 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 때 또 이 시험에 대한 해설을 해줘. 그러면 형강생들하고 여러분도 맞추란 말이지. 첫 해만 이렇게 해설을 한번 들었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올리면 이거를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20문제니까 대략 20분 동안은 풀어. 그래놓고 매일까지는 뭐라도 문가는 매일 이가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계속 똑같이 풀어. 그러다 보면 이게 제가 이거 3년째 하고 있거든. 정말 신기한 건 답이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형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드려. 몇 개 틀렸다 정도만 해줘. 그러면 인강 듣는 분들은 그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혼자서 계속 풀어봐.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은 답이 세 번 정도 동일하면 그거는 내려놔. 그래도 일단 한 번 풀 때는 또 푸는가. 그리고 답이 고쳐지는 건 계속 고치는 대로 또 계속 풀어.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거는 정답이다 하는 게 오히려 뒤통수고 그 다음에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한 번 뒤로 하면서 다섯 번을 풀었네. 그런데 7번 문제가 다섯 번을 풀었는데 A, C, B, C, A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정답이 B나 C야. 그러면 A나 C를 했던 경우는 분명히 잘못 읽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던 실전에 올 10일이나 내년 1회를 볼 때는 그 한 순간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본인은 맞춤 문제는 오답 체크를 안 할 거라는 거지. 왜? 맞았으니까. 그런데 진짜 맞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효과적이거든. 한 번만 더 설명해 드릴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 바로 해설을 하지 않고 또 정답도 바로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가 해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계속 풀어보라는 거야. 그런데 제 방식이 끝까지 통독을 하고 정독을 하면서 여러 번 풀면 이건 시간 낭비야. 그런데 숲의 모습이나 구신정보를 이용하면 지문당 문항수가 많아도 2분 컷 안에 풀어야 돼. 그리고 수 20문제 정도 되니까 대략 8지문이면 2826. 최대 시간 엄청 투자해도 20분이 안 넘어. 그걸 문과는 매일 해설 강의 듣기 전에 일주일 동안 계속 풀어. 이과는 이틀에 한 번씩 풀어. 절대 아까운 시간 아니야. 어차피 이거 4주야. 이렇게 가면 정답으로 가는 일관성이 딱 갖춰져. 강의 들어보다 보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더 다가올 거야. 난이도 있어요. 여러분이 딱 열심히 해왔어도 아차 아차 순간적으로 틀릴만한 것만 냈어요. 모아 모아.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중간정거. 11월 다음 주인 데서는 이제 얘는 독해만 하는 거고 11월 쯤 됐을 때는 이제 통합. 통합으로 해서 실전 모의고사. 이거는 100% 예상 문제예요. 그걸 이제 지금 같은 똑같은 펜으로 4주 분량으로 또 특강을 할 거야. 그걸 여러분이 또 거기서 마무리로 기출과 함께 리뷰를 하시면 돼. 자 그럼 오늘 다시 한 번 지금 이 강의의 특징은 일단 숲의 모습 중간정거에서 하품 모의고사처럼 독해만 한다. 그런데 이게 총 4회 분량인데 격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주 풀었던 문제를 답은 안 알려드려. 그러면 문가는 매일 이가는 이틀이나 수학에 따라서 3일에 한 번씩 한 번 더 풀어본다. 그랬을 때 답이 중복되는 것 또는 답이 엇갈리는 경우는 어? 이전에는 어떻게 읽었길래 A인데 이번에는 왜 또 B일까? 그래서 한 번 더 푸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 정답으로 가겠지. 그런데 그게 맞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고. 뒤통수 맞으면 도저히 잊지 못하겠지. 나 분명 고쳐서 이것까지 했는데 어? 그럼 그 문제는 이제 여러분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컨텐츠 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레벨업에는 100% 효과적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이 강좌 OT를 해드리고 직접 이제 강좌 오픈되면 여러분이 직접 예습 복습을 기가 막히게 해서 저도 최대한 양질의 자료로 여러분한테 선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강좌로 레벨업 되는. 그래서 가을에 신나게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진짜 강의에서 나중에 볼게요.